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죠. 비트코인 혐의물 ETF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지금 이틀 동안 매집을 했고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COs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어느 정도로 자금 유입이 순유입이 이뤄졌는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베스트 앤서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이틀 동안 지금 11,000개 넘게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이게 비트코인 13일 동안 채굴된 생산량 여기에 해당되는 걸 지금 이틀 동안 매집을 한 거야. 그래서 시장 가치로 따지면 5억 달러 수준. 그래서 이틀 동안 ETF 발행사들이 전부 다 싹 다 쓸어모은 비트코인을 보니까 4만 6천 개 비트코인을 매집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하루로 나누면 이제 2만 3천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BTC를 매집했다. 이거는 하루 생산량의 25배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ETF 발행기관들이 ETF 속으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어떤 트렌드가 지금 정도의 속도로 계속 이어지다라면 공급 충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 있다. 폭등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왠지 숫자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겨우 이틀 정도의 매집량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죠. 예를 들면 최소 뭐 한 석 달 이상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를 놓고 평균이 나오면은 대충 이제 각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꽤 많이 지금 하루 비트코인 채굴 생산량을 따져봤을 때 어휴 하루 생산량의 25배를 8개 ETF 발행사들이 지금 매집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놓고 오면 뭔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30만 달러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그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왜 블랙록 이렇게 다른 ETF 발행사들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 왜 안 오르는 거야?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몇 번 짚어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대 물량을 매집하지 않는 거고 매집을 하더라도 OTC 마켓에서 매집을 하거나 버퍼 계절을 활용해서 시장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 내지는 자동화된 방식까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매우 정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채굴자들이랑 직거래를 통해서 받아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블랙록 등 거대 기관들이 지금 매집을 엄청 빡세게 하고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거래소 가격 시세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당연하게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딱 떨어져요. 알리가 이번에 얘기한 건데 1월 12일에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 MPI가 9.4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데 매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블랙록을 비롯한 이런 기관들한테 지금 매도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직거래하면서 보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지금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가 지금 된다라고 맥락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되게 재미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지금 시세 조금 왔다 갔다 와리가리 박스관에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내 마음까지 와리가리 이렇게 막 갈대 흔들리듯이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애쉬 크리프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즘 상황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2천 8백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리얼리 굿이라고 얘기하죠. 뭐와 비교했을 때 야 2022년 베어마켓 때 1만 5천 4백 달러랑 비교하면 지금 완전 좋은 거야. 이게 지금 4만 9천 달러 찍고 빠진 거긴 한데 봐봐 엄청난 거지. 이더리움 역시 3LO 캐피털 당시 기억하시죠? 820달러 이거 보니까 좀 웃겼는데 820달러 때 오 지금 봐봐 2천 580달러 알트 시즌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차트만 계속 내려보고 있지 말고 그런다고 가격 안 올라가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즐겨 인조이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지금 알트 시즌의 어떤 도입, 시작점, 기준점이 75인데 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알트 시즌의 기준이 뭐냐면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75%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때 그걸 이제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인제 막 초입에서 인제 막 초입에서 이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 때 알트 시즌 때가 이제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막 들어왔고 이게 조금만 더 높아지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알트 시즌의 양태, 양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리프터컨트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 볼륨을 보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녹색이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보라색이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알트코인들이에요.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알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얼마나 높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알트 시즌 그래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정교화시키기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우리나라 알트코인들 어떤 글로벌 시세보다 알트코인들 업비트 시세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도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탕머니 리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얘기합니다.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차트인데 거대한 불막에 돌 거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지금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 월과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 상황의 반복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헤빙 이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더리움 주간 차트거든요. 이더리움 주간 차트에서 상박 패턴의 상단 저항이 지금 뚫렸어요. 뚫렸고 지지 확보가 잘 되고 있어서 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2,5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거야. 어디까지 3,400달러, 3,500달러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더리움에게 조금 가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에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0달러에서 저항 한 번 맞고 그리고 나서 2,400달러 지지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빠른 시간에 3,000달러까지 반등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10시간 차트예요. 10시간 차트라서 상대적으로 단기의 어떤 전망이라도 볼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되면 좋겠죠. 한 3,000달러 위에서만 좀 자리를 해주면 어떤 알트들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조금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지금 테스트넷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예고돼 있는 것처럼 메인넷 적용이 완료된다. 이러면 아마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을 이더리움이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포인트들 역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2 에코 시스템인데 이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폴리곤 폴리곤 매틱이 있고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렇게 여러가지 있잖아요. 뭐 아베도 있고 여러가지 너무 많은데 유닛스와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뿐만 아니고 이슈적인 부분들 실제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급반등을 보여줬을 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여 줄 만한 레이어2 프로젝트들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스터디하기엔 너무 버겁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폴리곤 정도만 보셔도 크게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적용이 되는 댕큰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성의 범위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2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금 수위가 난리죠 아마 저희 제가 연말에 이제 새해 인사 드리면서 10가진가 알트코인들 2024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세이와 수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때부터 좀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이 수위가 난리입니다 글로벌하게 관심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생태계의 확장성도 그렇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잘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엄청 빨리 올랐다라는 거예요 세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동안 지금 700% 올랐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85% 올랐으니까 엄청 빡세게 지금 래리를 한 건데 그런데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하락 쇠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응할 거다 어디까지 이 달러 금방 가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시간차 승리 될 거 지금 좋을 것 같고 아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은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흐름 잘 보시고 세이나 수위는 모르긴 몰라도 이번 새로운 강세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관심 종목으로 세이, 수위는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프로젝트가 뭐고 이런 것들도 한번 리서치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라면 조금 빠졌을 때 눌렸을 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 높다 뭐 이 정도 이미 엄청난 폭등을 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조금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인스키드 지금 아발란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발란체가 이번에 연말에 조금 급등을 해줬다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지금 다시 35달러 위로 올라서 줬거든요 그래서 아발란체는 최소 53달러에서 64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든클로스가 발생했거든 보라색 10주 지수 이동 평균이 노란색인 20주 지수 이동 평균과 보라색인 자주색인 55주 지수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단기 지수 이동 평균이 장기 지수 이동 평균 위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지켜보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홀더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이거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흐름들 좀 참고하시면서 중간중간 추가 매수하시거나 추가 부분 매도하실 때 익절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드 오브 차트 이거는 지금 BNB예요 BNB 흐름이 좋습니다 BNB가 지금 삼각 패턴 상당 뚫고 올라가 줬고 지금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 지지 테스트를 벌인다는 의미를 표시해 둔 거죠 조금 더 빠지더라도 지금 한 번 오랫동안 눌렸던 게 지금 뚫렸기 때문에 급등 나올 거야 400달러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NB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눌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흐름이 좋고 BNB 뭐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바이낸스 코인 그래서 BN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턴적으로는 꽤 괜찮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XRP 우리의 XRP 와 진짜 깝깝하죠 깝깝한데 이게 지금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에서 2021년 고점 이후에 거대한 삼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진짜 예쁘게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로봇 같은 경우에는 8주 뒤에 주간 차트 한 8개 정도만 더 생기면 여기서 방향성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가게 되면 이건 바로 한 2달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 조금 워낙 올해 좀 눌려왔고 지금 물론 아직 소속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4월에서 아무리 지연이 되더라도 3분기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나와주면 제일 좋고 아무리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XRP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흐름을 잘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한번 보시죠 어쨌든 소송 같은 경우에도 약식재판이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때 또 되게 좋았잖아요 이때 7월 13일 날 되게 좋았었고 조정받고 그래도 자꾸 지금 뭔가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지금 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떤 의미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